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지난주에 못 뵀던 분입니다 김병주 민지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지난주에 못 뵈서 좀 허전하고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 많이 그리워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반갑게 저희가 맞이해드리고 참 웃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국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 복잡하고 지금 아주 분수령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차에 병원 이송이 됐는데 병상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걱정하시느라 밤새는 분도 있고 같이 병원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제 단식 20일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만나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1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죠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겠다는 결심하에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수액 주사 외에는 일체 음식 곡기를 끊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위로하고 또 단식을 좀 중지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해주셨잖아요 실제 이재명 대표님은 혼자 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단식을 좀 끊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단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같이 싸워가자는 두로 말씀을 해주시고 좀 이재명 대표님께는 많은 힘이 됐을 거로 보고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많은 힘이 됐고요 국민에게도 좀 많은 힘이 됐다고 봐요 힘이 치르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땠습니까 이런 외로운 단식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조롱하고 실제 무관심하고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은 아예 무관심해서 누구 하나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잡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인간 얘기를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실제 너무나 비정 윤석열 정부와 여당 또 강요들이 비정하다는 거죠 사실 국민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 집권당 여당에서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대통령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을 통합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 보도된 내용을 보면 누가 단식하라고 그랬냐 이거는 글쎄요 아무리 상대방이라고 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치가 없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도 없고 인간적인 도리를 못하는 거죠 실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문화상 아무리 원수지가 아니더라도 조사 슬펐을 때 상을 당했을 때는 문상도 가고 아팠을 때는 문안 인사를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 전통이고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문상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 이거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이 하나하나 꺼져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때 대통령이 위문하고 또 조건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런 포용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은 다 그랬어요 사실은 다 그런 포용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보여주지도 않고 또 조롱하잖아요 누구 단식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물론 대통령실이 그 표현은 안 했지만 일부 극우 세력들은 누구 이태원에 가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죽음 앞에서도 비아냥거리는 일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녹차평역 앞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는데 바로 옆에다가 스피컬 대고 비난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현수막에 온통 비난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좀 더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왜 밑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열의 정치를 하니까 사회 곳곳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분열 1 플러스 1이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태도, 모습 정말 싸우러 나온 것처럼 대정부 주문에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직접 느끼셨잖아요 네,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는 요새는 마치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것이잖아요 국민을 무시한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나 또는 상임위에서 정부 장관이나 총리가 답변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보고 하는 답변이지만 사실 그 뒤에 국민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주 거만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은 국회의원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국민과 싸우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뉴스토마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솠마터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제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게 28.5%인데 2주 전 조사 결과 비교해보면 4.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67.3%로 지난 조사보다 64.8%를 비교해보면 2.5%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부정평가는 이렇게 되면서 10개월 만에 국정운영 지지율 30%선이 붕괴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봤어요 작년 11월 이후에 이렇게 20%대가 처음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견된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요새 지역에 가서 활동을 이렇게 해보면 바닥 민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뭐 하느냐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들이 높고요 그리고 또 최근 곧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공정과 상식을 기치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과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외압을 하고 은폐 축소하고 이런 상황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계층에서 실망하고 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젊은이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보수인 분들을 만나도 고 최상병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했는데 이것이 공정이냐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것도 아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역사 지우기를 하고 이념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바닥 민심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데 이념전쟁하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렇게 있고 통합 정치를 못하고 분열의 정치를 하고 하니까 민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중도층에서 많이 돌아섰다는 느낌을 받아요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느끼고 있는 바닥 민심이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꼭 미디어 토마토만이 아니라 리얼미트 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니까 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성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뜻, 부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를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행동이 나왔어요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이제 아마 내일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표결에 나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내놓게 된 취지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함이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내각 총사태와 국무총리 해임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대정부질문 때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면에서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럼 이것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국정을 세신하고 바꾸어야 되는데 국정 세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적 세신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각 총사태를 하고 또 특히 국무총리는 좀 사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왜 그 주장을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단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모든 면에서 후퇴한다 민생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것을 국정을 세신해라 라고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 세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세신해라 라고 주장했고 지난 의총에서 우리가 이걸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국정 세신을 하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한을 내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각 총사태 주장만 하면 그쪽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한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임 건의한을 해야 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오늘 국회가 열리면 보고하고 내일 의결을 투표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실제적으로 사실상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 국민의 뜻을 받던 것이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